나물만 먹어! 너네 점상하는 것만으로 지금 감사한 줄 알아! 저기 가서 먹을래? 한가라운 여유를 즐기고 계시는군요. 자, 두 분이 팀 하세요. 네? 팀 하세요. 뭔데요? 오늘 하루 살기입니다. 뭐예요, 그게? 두 개의 딱지가 있어요. 네. 파 타고 콩. 응. 뭐야 너. 파 타고 콩이 있어요. 나린이가 파 뽑았네. 그래, 저 콩 갈게요, 그러면. 콩? 네. 콩 좋아? 콩요? 자, 오늘은. 콩쥐, 팥쥐 하루 살기입니다. 잠깐만. 콩쥐가 일하는 애니? 팥쥐가 일하는 애니? 팥쥐가. 콩쥐가. 콩쥐가 일하는 애예요? 네. 콩쥐. 아. 콩. 당첨. 자, 오늘 미션 종이가 총 네 개가 있어요. 그 시간별로 펼쳐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첫 번째 미션을. 자, 뽑아주세요. 읽어주세요. 닭볶음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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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괜찮으시겠어요? 누가요? 괜찮으시겠어요? 나도. 밀키트라. 밀키트라 괜찮아요. 빨리 와. 어, 큰일 났네? 왜요? 밀키트가 아니고 그냥 닭이었네? 어? 이거 벽돌이에요, 혹시? 아니요. 벽돌이에요? 빨리. 하거라. 하거라. 언니의 말을 듣거라. 언니의 말을 듣거라. 빨리 썰봐라. 근데 있잖아. 근데 콩쥐는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니가 콩쥐 해라. 아니라. 니가 콩쥐 해라. 빠져나가려 그러냐. 일단은. 네. 닭을 삶을게요. 닭 올려놓기 성공. 그나저나 제가 요리를 못해서. 그걸 계속 옆에서 가르켜줘. 저희 선생님은 뒤에 저기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모르고 고추장을 안 갖고 왔어. 작은 콩쥐. 깻쏨. 사장님한테 고추장을 얻어오거라. 깻쏨. 작은 콩쥐. 어, 고추장 빌려왔어, 작은 콩쥐. 작은 콩쥐. 야 작은 콩쥐. 너 이거 깜 바깥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라. 넌 뭔데 시키냐, 콩쥐끼리. 콩쥐끼리 좀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너네 마지막 결론 파티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 자, 우리는 한가롭게 유튜브 볼까? 아니. 콩쥐야 물 좀 줘. 아빠 물 좀 줘. 콩쥐야 물 좀 줘. 들어가서 주세요. 물 달라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콩쥐. 네. 너 언니한테 이렇게 시킬래? 내가 여기 있어요. 큰 콩쥐. 내가 양념 하러 한다고 잘 했나?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시니까 저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딜 탈출해? 요.., 요 앨무스. 자! 우와! 오, 어떻습니까? 잘 했는데? 야,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우리 콩쥐들은 여러분 요거 나물반찬 요거 드셔야 되는거 아시죠? 이거 먹어도 되잖아 나물만 먹어! 너네 겸상하는 것만으로 지금 감사한 줄 알아 저기 가서 먹을래? 다 먹어! 너 그리고 니가 설거지해 나물을 아기꾸면 슬퍼해 맛있지? 그래도 맛있지? 나물이 이게 건강식품이에요 맛있어 건강하게 드세요 우리는 안건강하게 고기 먹을게요 고기 나린아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엄마 먼저 먹어 지금 콩쥐 실력을 못믿어 내가 먹을게 요리 잘하네! 자네 뚜껑이는 요리사로 스카우상했네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그런거에요 아니야 아니야 설버질만하게 아깝네 설버진 얘입니다 큰 콩쥐 큰 콩쥐 큰 콩쥐 큰 콩쥐 뭐하고 있어 밥 다 갖고 큰 콩쥐 빨리 일로 와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야 큰 콩쥐 너도 빨리 일로 와 여기 두 번째 미션 나 시간 나 시간이 뭐지? 이거 펼쳐서 내가 펼쳐보래 내가 두 번째 미션 카드 팝지팀은 지겹도록 놀고 콩쥐팀은 팝지팀이 시키는 집안일을 하시오 시키는 건 다야 시키는 건 다야 맘에 들어? 빨리 일어나 콩쥐야 왜 그러세요 콩쥐 할 거 있어 빨리 와봐 잠깐만 이거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하자면 엔딩 조심하셔야 돼요 빨리 와 콩쥐 가자 여기 보면 설거지가 이렇게 쌓았습니다 자 콩콩쥐는 설거지 그 작은 콩쥐 작은 콩쥐 작은 콩쥐 나오지 마 너 나올 필요 없어 알았어 너는 방에 있어봐 안녕 잘 있어 자 우리 작은 콩쥐는 여기 우리 자고 일어난 이불을 아직도 안 깼습니다 빨리 이불을 개 쉬어 나 이불을 나 이불 진으로 좋아해 좋아한다고? 이거 다 해 알았어 그리고 여기 뭐야 이거 난장판 다 치워요 이거 방구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다 알아서 해 콩쥐야 우린 놀자 우린 노는 거야 잘하고 있어 여기 마실 나갔다 오자 아빠 콩쥐집 같지 않냐 콩쥐집 우리 콩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린 갑시다 잠깐만 마실 가지 말고 저기 창문으로 콩쥐 한 번 놀릴까? 아시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확 확 확 확 아 아 아 아 뭐야 화났다 가자 자 마실 맞는데요 아 기다리나 갈 데가 없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다 다 이래요 다 엄마 저기 가자 어? 여기 가서 뭐야 뭐야 야 지랭이야 지랭이야 지랭이 너 여기 겁이 없어 아유 내가 홍기를 뽑아가지고 진짜로 이제가 이번 생을 나겠어 오 이거 대추야? 하나 따서 먹어볼까? 이거를 옷에 이렇게 왜 하지 말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안 좋아 아니 왜 대추 원래 먹는 거거든 아니 먹지 마 씻어서 먹던가 해 그럼 하나 왜 줘 씻어서 먹게 하나만 줘봐 줘봐요 이리 와봐요 홍신 올리면서 먹어야지 콩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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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대왕 깜짝이야 대춧다 왔다 우리 셋에서 먹으려고 야 자 음 음 가 꼴도 먹기 싫어 다 했어 달인이 우와 우리 작은 콩지는 불편물만 없이 진짜 잘해 근데 아따 콩지는 큰 콩지는 엄청 불만해 맞아 완전 삐쳤어 왕 왕왕왕 삐쳤어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이거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잔치가 뭐예요? 이거 좀 이따 하면 안 되냐고 아이 빨리 해요 난 반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하면 빨리 해요 빨리 해 잔치 콩지 파티 네 원님의 잔치가 열리잖아요 마을 잔치가 아 그런가요? 오늘은 잔치가 열리는 날 파티팀은 원래 입던 옷을 입고 콩지 팀은 예쁜 옷과 신발을 사시오 와 상품 대체 가능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설명 좀 엄마 엄마랑 누나는 원래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예쁜 옷을 사서 입는 거 아 아 그 말이에요? 네? 자 갑시다 아니 근데 콩지들 옷 사러 가는데 파티들이 왜 가요? 따라오라면 따라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콩지 누가 도와주지? 신데렐라는 요정이 와서 막 호박마차랑 옷이랑 그것도 요정으로 해줘 그럼 요정이 내려가 두꺼비 아니야? 두꺼비? 아 두꺼비가 막아줘가지고 그럼 옷은 누가 주는 건데? 콩지는 누가 오죠? 이 친구 이거 지금 머리 쓰고 있는데 아 네 그래 콩지는 누가 오죠? 요정이 와가지고 요정이 있다고요? 응 콩지도? 시장 바보 부르면 진짜요? 전뇌동화를 전뇌동화 전뇌동화 아 두꺼비가 나타나 독의 구멍을 막아주고 새때가 몰려와서 곡식을 까주고 선녀가 내려와서 배를 짜준대요 다리니 말이 맞았네 이장아니고 선녀 저는 뭐 누가 주든 상관없고 일단은 지 이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 네 옷 되게 많다 시골에서 정장 한번 빼입을까? 됐고요 됐고요 멋있으시대 여기 좋구만 좋아 분위기 분위기 아주 좋아 커피숍 있는데 커피숍 마시면 안 돼? 일단은 저 커피 하나 당신 건 됐고 커피봉 끝이야 그럼 아 한 개예요? 옷 대신 커피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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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전자제품 들어갔어 지금 아 이건 아니죠 이거 뭐야 세드 이거 뭐야 이런 건 아니죠 세드 세드 뭐야 이 사람들이 노트북 세드 막 이런 거 지금 못 사 못 사 못 사 뭐 하세요 아 그거 엄마 틀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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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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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한번 해봐도 되나? 야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나 이거 사줘 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샀으면 샀지 주세요 솔직히 제가 사고 싶은 게 없거든요 차라리 커피를 사서 톱갱씨로 한번 약올리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나왔습니다 이거 보이나? 커피 산 거지? 톱 땡 커피야? 어디 있어 커피 없어 분명히? 어? 짠 짠 짠 짠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아침 못 사겠다 이야 진짜 맛있어 야 주는 거야? 아니 냄새만 맡자마자 신발은 안 사시는 거죠? 예? 신발 신발 또 사도 돼요? 아니 못 갈 신발이라고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 일단 빨리 좀 그리고 대체 가능 진짜 괜히 따라왔나 봐 힘들어 죽겠어 이 사람들 하루 종일 골라 이야 드디어 장량감 난 왜 데리고 온 거야 장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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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거죠? 응 저도 장량감 고를 거예요 응 왜냐면은 제가 키덜트거든요 키덜트 자린이 골랐어? 어 나는 이거 이거 첫 번째 뭐야 비즈 넣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 하여튼 옷이랑 신발 사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지도 않아 유규 아 큰 애기 큰 애기도 장난감이야? 이거 어떤 거 어떤 게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샀으면 두 개 다 살 수 있잖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이거는 이거 우리 시대 때 이거 그만해야 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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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콩지 장난감 파티 잘 갔다 왔어? 아이 그럼요 마트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오빠를 막 환호해주던데? 어우 그럼요 연예인 온 것처럼? 그럼요 막 사람들 멋지다고 막 그랬다고 막 그랬다고 인정된 소리 하고 있네 자린아 아빠가 장담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반전이야 아까부터 반전이었잖아요 마지막 것도 반전이란 뜻이에요 맞죠? 자 마지막 걸 주세요 자 장치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신발 주인이 밝혀짐 콩지 팀은 원님이 내려주신 랍스터 한우를 먹고 거짓말을 한 파티 팀은 라이언에 붙으시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잠깐만 자 그렇지 이게 네 신발 알지 콩지 얘기 잔치 끝났어 잔치 끝났어 야 나 일로와봐 나 왜? 나 왜? 저기 풍경이 안 좋아 저기 보이는 산을 이쪽으로 옮겨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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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콩지들 개타는데 개탔어 야 이거 네 소고기 마블링 보이세요? 어디 마블링 콩지야 언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야 안 했잖아 엄마 야 너 우리 팀이야 잠깐만요 콩지야 아니 보니까 잘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언니가 아까 잘해줬어 잘해줬어 아니요 아짜가 안 해줬잖아요 빨리 차고라 언니의 말을 듣거라 콩지야 물 좀 줘 나물만 먹어 너네 점상하는 것만 해도 지금 감사한 줄 알아 거기 가서 먹을래? 우린 라면이 나와 그 라면 좀 봐 이렇게 해줄게 내표 이거 알아서 먹게 이거 왜 이거 왜 난다 콩지 에이 스푼 넣어 스푼 넣어 스푼 자 우리 우리 콩지 야 우리 너무 대조되는 거 아니야? 이야 콩지 빨리 산이나 옮기라고 바로 옆으로 야 뭐 동화에 그런 내용 없어 콩지가 언니 부려먹는 거는 내가 새로 쓰면 돼 멋있어 와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랍타 안 먹었어 랍타 지금 하고 있어요 라면 되게 부렸다 바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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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지야 아니야 콩지야 왜 이렇게 다 불었냐 냄새 맡아 냄새 야 야들야들하네 응 응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드디어 랍타를 들고 오는구나 다린아 다린아 뭐야 너의 일용할 양식 너와 나의 일용할 양식이다 먹자 이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왜 왜 저희 걸 왜 열어요 당신이 안 먹어 안 먹어 열어보는 것도 아닌데 안 먹는게 아니고 내버려 내버려 제가 열게 해 자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제가 좋아하는데 예예예예예 초점 와 먹어봐 먹어봐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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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거참 라면이나 드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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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신다고 말해 뭐해 꼭 그건 대답을 해야 되죠 신데렐라 신데렐라를 살게 해서 이렇게 하하하하 라면은 지금 맛은 없어졌다 아유 아유 아아 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